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지역이 많아 강북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남아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지역에는 내일 비가 내리는 양이 적어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1도, 부산 14도,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부산 20도가 되겠고요.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쌀쌀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경보로 강화되었습니다. 강풍특보는 강원 산지 및 서해 도서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풍랑특보는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그리고 동해 중부 먼바다 및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 해상의 물결은 2에서 4미터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동해 바깥 먼바다에서는 최대 5미터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예비특보의 경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강풍특보와 풍랑특보 지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에는 순강풍속 초속 25미터 이상, 산지에는 초속 30미터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녹색으로 색칠된 영역에는 초속 20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초속 15미터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에 한랭전선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었다가 남쪽으로 비구름이 내려가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압선 간격이 매우 조밀해져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을 타고 짧은 시간에 비가 내리고 지나가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에 의해 돌풍을 동반한 천둥봉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찬 북서풍과 함께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어 비와 함께 황사가 섞여 내리기도 하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미세먼지를 포함한 자세한 황사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수 시점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강수구역이 점차 남쪽으로 확대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어 밤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남부지방 그리고 강원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비는 강한 바람을 타고 짧은 시간에 비가 내리고 지나면서 강수량의 지역 편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간판이나 대형 크레인 등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철저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풍으로 인해 항공기 및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기 및 여객선 이용객께서는 사전의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강한 바람에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화재 예방도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비와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